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왔냐 여기서 봄내골에서 소금산 거쳐서 이렇게 우린 못 왔지만 요 출렁다리 여기까지는 왔구만 우리가 요쪽에서 요렇게 걸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로 왔다 갔다 출렁다리를 지금 밑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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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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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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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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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추장 자막 문화 문화 한국 문화 문화 다리 다 별로 갑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